과천시가 창작 뮤지컬 추사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공연이 어려워짐에 따라 과천시와 재단범위 가천축제가 기획한 것으로 오는 25일 저녁 7시 30분 네이버 TV를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. 과천시는 추사 김정희가 만년을 과천시에서 보내며 수많은 예술 작품을 탄생시켰다며 창작 뮤지컬 추사를 과천의 대표 공연으로 정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